이렇게 거리를 한 번 힘있게 빵 써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서 하느냐? 되게 재미있어요. 딱 섰는데 파포가 450m인 곳에서 세게 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삐뚤게 가게 되면 파6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힘을 줘야 될 부분들은 어디냐면 넓고 짧은 홀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맞으면 그린 앞까지도 가고 원원도 되고 이런 걸 누리는 것이지 반대로 400m가 훨씬 넘어가는 파4에서는 외력 T샷을 안정적으로 똑바로 쳐놓는답니다. 세컨샷을 세게 쳐서 세컨샷을 7번 아인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똑바로 쳐놓고 나는 페어웨이에서 쓰리우드를 칠 거예요. 왜? 그게 더 파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페어웨이를 지키는 드라이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거리 안 나가고 살살 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거리도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페어웨이도 지킬 수 있다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정확성이 있으려면 스윙 크기가 작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게 직업인 사람의 경우에는 강하게 치면서 구질을 만들어서 페어웨이를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초인류 선수들을 치는 걸 봐도 그들 역시 페어웨이 키픽률이 100%인 월드랭킹 1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동은 이런 운동인가 봐요. 절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구질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더 정확성 있게 치려고 한다면요. 채도 짧게 잡아라, 해라, 별거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리적인 손실이 없이 비거리를 놓치지 않고 조금 바로 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뭘 선택을 하냐 하면 조금 더 낮고 길대 스윙을 조금 짧게 그러니까 충분한 턴은 갔대 스윙을 작게 하는 거예요. 조금 들어서 살살 쳐라고 하면 어깨 턴 없이 똑바로 쳐야지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버를 들고 피칭 에지나 9번인 양 반짝 들었다가 이렇게 쳐서 똑바로 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르는 어떻게 지킬 수 있지만 그래도 250 가는 사람이 200m 쳐놓고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20, 20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페어웨이를 지킨다고 한다면 아까는 제가 오른팔을 뻗어놓고 충분하게 스윙을 해서 이렇게 치는 모양을 가지고 했었다면 페어웨이를 지키는 부분들은 스윙을 조금 짧게 가져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잔디에서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양팔을 뻗은 채로 어디서 하나 굴곡 주지 않고 낮고 길게. 참 낮고 길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책에 보면 참 150개 치는 사람도 149개 치는 사람이 레슨할 때 낮고 길게 들어 이렇게 레슨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불멸의 레슨인 거예요. 영혼. 그렇죠? 그래서 낮고 길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 어디 레슨을 했어요? 낮고 길게 드는. 낮고 길다라는 자체는 시작에 큰 턴을 유발하기 때문에 낮게 길게 들고 양손이 기 위치에만 간다고 하면 그러고 쳐준다고 해도요. 제가 이렇게 아까보다 한 70%만 든다고 해서 250, 60% 떨어지는 것이 247을 떨어졌으면 한 거 다 한 거예요. 단지 저희는 그 10m를 더 가고 싶어서 오비라는 것도 나고 산으로도 가고 들러도 가는 건데 그거를 포기한다면 비거리에 약간의 손실을 주고 여러분들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조도연이가 얘기한 거는 해보니까 빵빵 맞는 기분은 있지만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연습은 하고 내가 필드에선 이렇게 하겠다. 아까와 똑같이 오른팔을 뻗어주고 이런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딱 달라진 거 하나는 조금 더 시작에 크게 가져가는 것과 치고 나서 휘니시가 정말 번개가 치든 비가 오든 치고 나서 이것만 이렇게 서 있어줘야지. 상체의 그 각도만 유지해줘야지라고 하면 페어웨이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똑바로 치는 방법. 똑바로도 가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다면 양팔을 편안하게 뻗은 상태에서 스윙은 조금 짧아도 낮고 길게 간 걸 휘니시를 유지를 해줘야지. 라고만 하면 지금 좌우로 약간씩 방향이 틀어졌지만 페어웨이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드레스 때 상체의 각도가 휘니시 때까지 유지만 해준다고 생각을 해줘도 정말 페어웨이를 지키고 싶은 중압감이 있을 땐 정말 굉장히 큰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엎어치는 거, 아웃사이드 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모양 중에 하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생기시면 강하게 쳐서 장타의 대열에 들어서시게 그렇게 되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조덴 프로가 거리 그리고 거기와 더 플러스 방향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거는 두구두구 여러분 녹화해 두셔가지고서 아 거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드리지? 거리가 좀 됐어. 방향성은 어떻게 해드리지? 계속 좀 돌려보시면 정말 골프에 필요한 게 될 것 같아요. 네, 멀리만 가면 안 되잖아요. 멀리 똑바로 가는 드라이버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